김밥 보여드리고 싶어서 있습니다 용호가 지금 빨리 먹고 싶다고 하네요 유튜브에 맛있게 보이려고 합니다 엔젤송에 있는 김밥입니다 모두분들도 맛있게 점심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엔젤송 모습입니다 찬짱이 나왔네요 엔젤송 모습입니다 맛있는 김밥도 해서 드시고 사물에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 맛있는 김밥을 했는데 단무지가 좀 더 아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무지 주소를 보니까 각 집사 할머니가 계셨던 고향마을 정말 단무지인데 이번에는 덜 아삭하네요 계란 맛살 또 시금치 대춤 후추 넣고 맛있는 김밥을 했습니다 김밥김이 아니라서 좀 모양은 그렇지만 그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2월 마지막 날 지내세요 행복한 삶을 맞이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행복한 삶을 맞이하세요 축복합니다 샬롱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모든 분들께 성냥의 담비가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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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하트